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갔을 때 나오는 이 코드를 좀 정리 정돈 해볼까요?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 인데요 이거를 저는 컷 해서 익스포츠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function request, response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리로드 했을 때 안 끝나네요? 당연히 안 끝나죠 topic.page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해주고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쿼리 데이터가 디파인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쿼리 데이터는 누구죠?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빠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얘를 카피해서 여기 페이지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리로드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나요? url is not defined 즉, 이 url 모듈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url 모듈을 카피해서 역시나 다시 붙여넣기 그리고 리로드 하면 이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해볼까요? 여기 creat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바깥쪽으로 빼볼까요? 이만큼인데요 cut 하고 저는 create는 topic에 create, request, 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expo, create function, request, 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? 저장을 했고요 create 페이지로 갔을 때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underbar process 즉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는 역시나 expo, create underbar process 이렇게 하고요 이만큼의 코드를 역시나 똑같이 cut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그리고 이 부분은 topic, create, process, request, response 이렇게 그리고 한번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? 마리아 마리아 db 마리아 db submit 했을 때 에러가 뜨는데 create process is not function 제가 저장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qs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는데 qs는 뭐예요? 이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qs라는 모듈이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네요 이걸 이렇게 copy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리로드하면 이번엔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back을 한 다음에 리로드 해야겠네요 서브 및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여기서 일단 끊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맞죠? 나머지 내용을 처리해 보죠 10 10 10 11 아멘